버티비 이런 정도로 버티비 의자 같은 거 사러 가네 저거 사기 힘들어 시골 가서 사달라고 시골 가서 하나 사달라고 니가 지도를 해야지 시골 사람 니가 설명을 해야 우리가 따라하지 오케이 수식? 수식해 아 그치 큰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수식 세트로 해야돼 몇번 어디가는데 공순이가 빨리 와 국수 먹으러 갔을때야 정숙이 어디가고 빨리와 누가 사면 내가 빨리 오래야겠어 영숙이가 있으니까 이제 3시 하라고 얘기해줘야 돼 똑같은거 2권정도 반복하라 아우 형님 나들려고 하는 소리가 얘기해줘요. 큰소리로. 하라고 해. 시켜봐. 엎드려. 엎드려. 니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지. 오케이. 응. 응. 니가 설명을 하니까 니 자세가 좋잖아. 안그래? 먹잖아. 니가 사는 척하게. 개신들이 보면. 끝이? 응. 한 번만 더 가자. 여기 오세요. 큰소리를 설명해. 너 친구라고 생각하고. 아니면 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. 막 시키듯 설명해도 괜찮잖아. 이건 중요한 거는. 시킬 때는 자신감이야. 응. 니가 자신감이 있어야 따라가지. 너가 자신감이 없으면. 어? 이거 해야되나? 이런 생각이 금난말이야. 알았지? 오케이? 자신감이 있어. 어? 이 년이라메? 크게 얘기해줘야지. 이 년이라메? 너 동생이라고 생각하고. 엎드려. 아. 내가 볼까? 아까랑 똑같이. 어. 아까랑 똑같이. 엎드려. 오케이. 엎드려. 어까랑 똑같이. 아까랑 똑같이. 어. 똑같이. 아까랑 똑같은 거 같아요. 이거 정확하지. 팔펀치. 그렇지? 이렇게? 어. 오케이. 엎드려. 오. 오락해가지고. 저한테 아픈 여센이. 오쿵. 잘했어. 그렇게 시키면 되는거야. 앞으로는 계속 요렇게 역할을 롤플레이를 할거야. 너네가 할 수 있는거를 시킬 때는 너네가 생각을 해봐. 설명을 할 때는 이거의 장점은 뭐다. 이런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. 그래야 사람이 따라한다. 알았지? 시키기도 하고 왜 하는지. 나중에 너네 둘실때도 요걸 했는데 왜 했는지. 어디에 좋은지. 오케이? 균형, 코, 이번엔 내가 할게. 문첩성 할거야. 자 누워. 누워서 무릎을 살짝 들고 그 다음에 상체를 살짝 들어줘. 상체를 살짝 들고.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찍자. 손바닥으로 여기 무릎을 대각선으로. 하나, 둘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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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그렇지 그렇지. 잘하네. 자, 휴식. 자, 이번에는 이걸로 팔꿈치를 찍는 거야. 팔꿈치를 좀 셌다가. 오케이, 준비. 누워서. 한 채를 좀 들고. 자, 팔꿈치 간다. 하나, 둘, 셋, 넷. 오케이, 휴식. 두 번 더 할 거야. 이게 심발력 훈련하는 거야, 민첩성. 내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.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못 봤는데. 자,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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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. 머리 들고. 자, 시작. 시술. 시술. 저기, 돌자국 좀. 검사랑 싹 좀 사. 에마를 맞추고. 그래, 나 저거 뭐야. 이거 5만원이야. 요금에 5만원. 25만원 했어, 나는. 휴식. 강남아. 강남아. 이거 제대로 하면 배도 땡겨. 내 딸도. 너네는 빠질 딸이 없다. 야, 이게 도둑놈이야. 거기 도둑놈이야. 거기 도둑놈이야. 여기 나 시술비도 470만원. 5만원. 470에다가 약값. 57만원. 이게 누워서. 야. 누워서 찍어. 야. 누워서 찍어. 약값. 야, 10만원. 야, 10만원. 야, 10만원. 자, 마지막. 자, 준비. 어, 맞아. 머리 들고. 시-작. Okay. 이번에는. 프라이머 자세. 뭔지 기억나? 엎드려서 발을. 막. 어디를 올라가듯이 하는거. 버스 3번만 하세요. 자 엎드려서 엎드린 자세로 민형 이 방향으로 하자 자 그리고 발 자기가 하늘인 정도까지만 해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가자 휴식 오케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준비 준비 가자 오케이 한 번 남았어 휴식 오케이 준비 마지막 가자 오케이 수고했어 휴식 아이고 안개가 자욱하네 고고 가만히 네 고고 케어 감사합니다.